오늘 놀라운 카드 마술을 준비했습니다. 일단 제가 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. 바로 파란 색깔 덱을 좀 가져왔는데요.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뭐라 할 거냐면 뽑지도 않을 거예요. 그냥 카드 한 장만 생각하시면 돼요. 제가 쭉 넘기겠습니다. 카드 하나만 생각해주세요. 생각하셨나요? 네. 좋습니다. 말씀하지 마시고요. 제가 이제 뭐라 할 거냐면 카드를 뒤죽박죽 섞을 거예요. 이렇게 한 상태에서 카드를 마구마구 섞어보도록 할 겁니다. 이렇게 섞을 거예요. 잘 섞었죠? 보여드리겠습니다. 정말 잘 섞었습니다. 뒤죽박죽이요. 좋습니다. 혹시 어떤 카드를 생각하셨나요? 구클럽이요. 구클럽 좋습니다. 여기 여기 이 카드. 지금 보시면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고 그냥 그대로 섞여있는 것 같죠? 근데 놀라운 이유는 없습니다. 선택하신 구클럽. 제가 제출을 취하면 진짜 놀랍게도 구클럽을 제외한 나머지 카드가 순식간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. 와우. 감사합니다. 물론 선택하신 구클럽에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겠죠? 제출을 취하면 놀랍게도 이 구클럽의 뒷면이 빨간색이 되는 겁니다. 빠밤. 물론 나머지 카드도 구클럽으로 툭 쳐주기만 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빨간색 덱으로 다 바뀌게 되는 놀라운 스펙트럼 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막 제공은